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9일 화요일 제시 문의 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총선의 최대 관심사였던 국민의힘 남국앞선거구에 김상욱 변호사가 공천됐습니다. 울산 북구와 동구의 야권 단일화는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단계에 다다르면서 선거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추천제로 진행된 국민의힘 남국합회 김상욱 변호사가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오랫동안 남구청의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김상욱 변호사를 국민 추천제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싸워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다소 다르더라도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화합을 만들어내고 생각이 다름이 더 창의적이고 더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기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나 공천학정 이후 김상욱 변호사의 전력을 문제삼는 지적이 나오는가 하면 급기야 공천 취소를 주장하는 반발도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예비후보는 울산의 변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도 시간이 아쉽다며 지금은 하나로 뭉쳐야 할 때라며 화합을 호소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함께 경쟁을 치를 민주당 전훈수, 새로운 미래 이민영 예비후보에 대해서도 네거티브 없이 울산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19일 국민의힘 공간 1호부터 당선증을 받는 것과 동시에 새해 결집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단일화는 희비가 엇갈리는 분위기입니다. 평행선을 달리던 울산 북교의 야권 단일화는 울산시민정치회의의 경선 단일화 중재 제안에 대해 진보당의 윤정호 예비후보가 정격 수용하면서 물고가 튀었습니다. 울산시민정치회의에서 이상은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할 것에 대해 제안이 왔습니다. 저는 이상은 후보와 단일화 경선을 수용합니다. 무공촌 단일화에 반발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무소속의 이상은 예비후보도 단일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면서 북구 선거구 야권 단일화는 금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구지역 야권 단일화는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노동당 이장우 예비후보 간 단일화 협상은 이견으로 결렬됐습니다. 극기한 민주노총 동구지역 20개 노조 대표자들은 노동당 이장우 후보 지지와 함께 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울산 선거판이 여동치고 있습니다. 제이쉰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 남구을 총선 경쟁자 간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것 같았던 네거티브 논쟁이 후보자 간 사과와 수용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을 공천을 받은 박성진 예비후보는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김기현 후보의 21대 국회 법안 가결 0건이라는 제아의 주장은 대안 반영 폐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빚은 것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예비후보 측도 기자회견을 갖고 전형적인 치고 빠지는 네거티브 전략이라면서도 또다시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경고 없이 법적 조치하겠다며 사과를 수용했습니다. 지난 주말 4.10 총서를 앞두고 여야 출마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북구 박대동 예비후보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경제금융전문가로서의 역량과 그동안 다져온 지역 경험을 토대로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심했고 남구을 김기현 예비후보는 17일 선거사무소 동행캠프 개소식을 갖고 더 큰 울산, 더 행복한 남구를 만드는 일에 앞장서 울산의 대망을 이루고자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전은수 예비후보는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남구갑은 험지가 아니라 제가 살아온 생활지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승리해 현 정권을 심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오상택 중구 예비후보는 17일 개소식을 갖고 현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 민생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거소투표와 선상투표를 해야 하는 선거인 등은 오늘부터 23일까지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자는 병원이나 자택, 선박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과 팩스로 투표할 수 있으며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 이래 새로운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면 19일까지는 전입 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시 선관위는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조사해 허위, 대리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 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 분야 11개 과제를 공약으로 제안했습니다. 제안된 공약에는 중앙정부 산하 가칭 돌봄청 설립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지역 주력 산업 분야 기업의 지역 직업계고 학생 채용 의무화와 급식비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교육청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2일 이후 울산 관내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제안서를 발송해 총선 공약 반영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선제적 대응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정욱 행정부시장은 어제 지역 현안과 내년도 사업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울산시의 2025년도 국가 예산 주요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2025년도 국가 예산은 다음 달 말까지 중앙부처에 신청하고 이는 다시 중앙부처에서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9월 초에 국회로 제출됩니다. 차량에서 훔친 남의 신용카드로 금은빵에서 금목걸이를 구입한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카드 도난카드로 신고돼 덜미를 잡힌 건데 또 다른 금은빵에서는 이 카드로 천만 원 상당 골드바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오후 울산에 한 금은빵 남성 2명이 들어오더니 자리에 앉자마자 400만 원짜리 금목걸이를 가리킵니다. 이후 신용카드 여러 장을 꺼내더니 계산을 마치고 금은빵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용한 카드는 하루 전날 차량에서 훔친 카드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인근 편의점에서 10대 중학생을 검거했습니다. 또 공범인 10대 고등학생 2명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량 털이 수법을 이용해 카드를 절도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차량에서 카드를 훔치는 역할과 금을 구매하는 역할을 나누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범행 하루 전날 또 다른 금은빵에서 허위이체로 천만 원 상당 골드바를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찰은 한 명을 구속, 두 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추가 범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신불산 군립공원 1원에 추진 중인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의 착공 시점이 다시 늦춰질 전망입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당초 오는 6월 착공 계획이었던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 영향평가 초안 제출이 늦어지는 데다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면서 착공 시점이 오는 11월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도사가 케이블카 노선을 신불제에서 간월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 데 이어 통도사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문화재청에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환경단체와 통도사 측은 오는 21일 울주군청 앞에서 케이블카 사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협약으로 진행하는 북구 매곡 휴먼시아의 지역 청년 공유사택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8가구의 잔여분이 발생해 오는 29일까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 중견기업 또는 비영리 법인에 취업해 있거나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주입니다. 입주 대상자는 다음 달 22일 발표하며 입주 예정일은 오는 7월입니다. 중구청이 올해 1,761억 원을 들여 인구정책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구청은 어제 열린 인구정책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어르신 공공일자리 확충과 공공어르신 주택 건립 등 노인복지사업에 1,289억 원, 출산지원금과 AI 배움터 등 돌봄과 교육지원사업에 39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장연도시 첨단 산단 조성 등 일자리 창출과 정주 여건 개선 사업에 73억 원, 청년지원사업에 9억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울산시체육회 태권도팀 김유진 선수가 파리올림픽 출전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김유진 선수는 지난 16일 중국 타이위안에서 열린 파리올림픽 아시아선발전 여자 57kg급 4강전에서 캄보디아 줄리 맘을 2대0으로 꺾으며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김유진의 대표팀 합류로 석원우와 이다비를 포함해 모두 3명의 울산 출신 선수가 태권도 국가대표로 오는 8월 파리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K3리그 울산시민축구단이 지난 주말 펼쳐진 2024시즌 홈 개막전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지난 16일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3리그 제2라운드 여주FC와의 경기에서 정정훈과 구정욱의 연속 득점에 힘입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개막 2연승을 달성한 시민축구단은 오는 24일 2024 코리안컵 2라운드 경기에서 K리그2 부산 아이파크와 맞붙을 예정입니다. 언제부턴가 봄이 조금씩 일찍 찾아오는 것을 느끼실 텐데요. 올해도 그렇습니다. 들판이나 거리에 나가보면 벌써 진달래나 개나리 같은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도 올해부터는 봄꽃 축제를 앞당겼습니다. 전두근 기자입니다. 분홍빛으로 물든 진달래가 고운 자태를 뽐내고 노란 개나리도 봄의 시작을 알립니다. 벗나무에 매달린 꽃망울도 금방이라도 터질 듯 개화를 기다립니다. 올해 봄꽃이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일찍 모습을 드러내면서 시민들은 한 달을 매달려온 봄을 실감합니다. 통계에서도 봄꽃 개화가 평균보다 빠른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울산의 30년 평균 개화일과 최근 5년을 비교해보면 매화는 많게는 20일, 벚꽃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졌습니다. 전문가는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상기후로 점차 2, 3월 기온이 올라가며 봄꽃 개화가 빨라졌다고 말합니다. 봄꽃의 빠른 개화로 울산의 벚꽃 축제 일정도 일주일가량 앞당겨졌고, 울산 벚꽃은 평균에 비해 이틀 빠른 오는 27일 개화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맨발 걷기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남구청이 태화강 황토 맨발길을 확장했습니다. 이번에 확장된 황토 맨발길은 번영교 하부에서 학성교까지 폭 3m 연장 1.5km에서 아데라움 아파트까지 총 2km로 연장됐으며 새 족장도 한 개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남구 황토 맨발길은 현재 그라스 정원과 꽃향기 정원이 인접해 있어 힐링의 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울죽은 기업 인상 수상자의 주식회사 엔트라 박재희 대표와 칼라런트 코리아 서해열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지역 경제 대상을 수상한 박재희 대표는 공장 증설 등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민을 고용해 지역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산업 평화 대상을 받은 서해열 대표는 주기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통해 산업재해 제로를 달성한 데 이어 지역 음악회 지원 등 나눔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올해 울죽은 기업 인상 시상식은 다음 달 20일 울주 군민의 날 행사 때 함께 열립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관내 어린이 활동 공간에 대한 환경 유해인자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검사는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어린이집과 주택단지 놀이시설, 야외 놀이터, 그리고 놀이시설이 포함된 대규모 점포 등 80곳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 항목은 납과 카드미움, 수은 등 5개 항목으로 정밀검사 결과 기준이 초과된 시설이 확인되면 시설 개선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부구청은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가스안전기기 무료보급 사업을 올해도 관내 취약계층 540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가스안전기기는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 시간이 되면 가스밸브를 자동차단해 가스레인지의 과열을 막아 화재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가구와 경제적 취약계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설치를 원하는 65세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합니다.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북한을 찬양하는 글과 자료를 올린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최희동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 북한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뒤 2년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지도자들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을 26건 올리고 다른 인터넷 카페에도 북한 찬양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시인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